한국의 이야기 뱅길에게 사는 가사 한국의 연구정 ости, 가게, 어린아이 언제나 생기는 여행 뱅길에 가신 분이 영환하는 연구정 이왕길에 글쓰는 sankt 뱅길에 사는 연구를 유지하자 아마 벽이 비교 사실은 제가 아이와 같이 있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애들이 뭐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래 친구들이 아이가 있어도 일단 저랑 잘 안 만나니까 근데 이제 아이와 예능을 하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예능을 해봤지만 이게 약간은 제 계획이라든지 상대방이 뭘 할지에 대해서 약속이 조금 되고 아니면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사실 저도 이서씨처럼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소민씨랑 이제 같이 숙소를 쓰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근데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제가 애가 보고 싶고 아까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갑자기 소민씨가 있는 게 아까 언니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면서 정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되게 따뜻해져서 오는 예능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으로 가면은 드라마는 대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명히 원하는 샵과 연출진이 원하는 느낌으로 찍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기에서 오는 저희의 괴리감 그리고 빠른 포기 대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이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저희 눈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눈에는 이제 편해지고 친해져서 웃긴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 그대로 만약에 안방같이 잘해진다면은 여러분이 이 아주 드라마 보듯이 편안히 보면서도 곳곳에 아주 그 터지는 웃음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